저는 엄마를 보면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짜증이 나요. 왜 짜증이 나냐면 엄마가 고집이 만만치가 않으신 것 같아. 그렇죠? 근데 때로는 내가 좀 저주도 되거든. 근데 엄마 삶이 어렸을 때부터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지는 법을 몰라요. 지면 내가 진짜 내가 없어지는 느낌. 그래서 저렇게 아닌 거 알면서 오기를 부리시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게 아니고 제가 삶이 나도 그거 오늘 좀 여쭤보고 싶어요. 내가 말할게요. 네. 삶이 어렸을 때부터 순탄한 삶은 아니라고요. 네네. 여덟 살 때부터 나 혼자 물 질러서 밥 먹어야 될 사주고. 네.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말하자면 백팔 염주 목에 걸고 스님 사주예요. 그러면 이 스님 사주가 부모한테 사랑받았겠어요? 못 받았죠. 맞고 살아야 될 사주예요. 귀인 거 아니면 대단히 일단 하세요. 어렸을 때부터 맞고 살아야 될 사주가 엄마 사주라고. 어 그러면 물어보자. 네. 그 고집이 내 열일곱 열일 살 때부터 이 고집이 아집이라 고집이라 그래야 되지. 정말 자존심이 남들보다 백백 엄마를 봤을 때 세. 네. 엄마는 아닌 것도 긴 것도 아니야. 네. 무조건 아니야. 네. 뭔 말인지 알겠지. 한 번 아닌 거는 아니야. 아니야 그게 엄마는 그래 엄마 인생이 어떻게 보면 슬퍼. 네. 슬프고. 네. 엄마 인생이 막말로 내가 스물두 살에 결혼을 할래 그 사주야 스물세 살에 결혼을 할래 빨리도 결혼할 사주라고. 네. 그러나 빨리 결혼한 만큼의 빨리 이혼도 빨리라는 사주야. 응 그러나 엄마 사주는 이혼은 없어. 길게 떨어져 살았던지. 응 호적 정리는 어떤 말을 하는 거야. 뭐 뭔 말인지 알겠지. 하면 안 돼요. 아니 하면 돼요. 근데 엄마가 안 했다는 소리예요. 네. 남편하고 아깝지만 이미 초년의 결혼을 했을지 했겠지만 네. 소년을 이십대 초년의 결혼을 해서 말을 하자면 서른도 채 안 돼서 부부의 여는 갈라 섰다고. 네.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아. 네. 딱 이거라고. 남편이 돈 갖다 줘서 너 애들 키우면서 저 밥 먹고 살아라. 그 사주도 못 된다고. 네. 없었습니다. 그런 줄 알겠지. 그러나 왜 엄마는 한 가지는 알고 한 가지는 몰랐다는 뜻이 여자가 시집 가서 응 남자의 사랑을 받으려면 내 고집도 내 아직도 죽였어야 되는데 아까 그랬잖아 내가 친정에서 받은 상처를 그대로 시집가서 가져갔단 말이야. 신랑한테 그걸 풀자 하며 어떤 신랑은 그래 우리 와이프가 이렇게 불쌍하게 살았구나 다다 이렇게 보도받은 신랑이 있는가 하며. 아니 너 손을 듣기 싫어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을 하는 거야. 그중에 엄마가 속겠단 말을 하는 거야. 맞죠? 응? 그니까 신랑이 뭐 말하면 여보 알아서가 아니라 끝까지 신랑이 잘못을 엄마나 파헤치는 성격이라고 말하는 거야. 지배한 성격이 다 했잖아. 그러면 신랑이 그 엄마가 잘못된 뜻은 아니야. 그러면 신랑이 엄마 좋다고 해서 여보 나 사랑해 그렇게 안아줄 거야. 도망가. 근데 엄마를 어느 남자를 두면 도망가는 사주야. 어느 남자를 둬도.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엄마가 삼십대 초반부터 내 애기들 몇 개 살리려면 엄마가 밖으로 뛰어가야 돼. 응? 그쵸? 그리고 울면서 살아야 돼. 친정에 도와줘? 아니. 시댁에 도와줘? 아니. 그 꼬량 꼬량 잘라 내 신랑이 도와줘? 아니. 없어. 없어. 막말로 엄마가 오늘 하루 벌어서 오늘 우리 애들 밥 먹여야 돼. 또 하루 벌어서 우리 애들 밥 먹여야 돼. 그게 끝이야. 아닌가? 엄마라는 엄마를 전문 보면서 내가 흥미로 전문 보지만 내 이라는 단어가 좀 있으면 좋겠는데 내 이라는 단어가 없어.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보호시설에 의지를 한다든지 나라에 의지를 한다든지 엄마 삶이 그래. 나는 그런 데 살기 싫은데 나는 죽기보다 그런 게 싫은데 내 삶이 정말 어찌다 보니 머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또 말하자면 불안증도 심하고 우울증도 심하다 보니 엄마가 이게 내게 너무 멀리 와버렸다는 소리를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엄마를 넣으면은 내가 화가 나고 안쓰러워. 그래서 목소리를 크게 하는 거니까 이해하세요? 아 상관없어요. 도대체 엄마를 집어넣으면 내 서른 살 때부터 말을 하는 거야? 그냥 보따루 싸고 또 일로 가야 돼. 또 보자기 써서 일로 가야 돼. 내 일터가 바뀌는 건지 아니면 내가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돌아다니는지 그 사주란 말이야. 그냥 한 번 지금 이 나이까지 우리가 그랬잖아. 서른 번은 이사를 갔나? 마흔 번은 이사 갔나? 그만큼 이사 가다가 판친다고 그래야 되지. 엄마가 딱 이사 가다가 판쳤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그래. 내가 또 어디로 이사 가야 되나? 또 내가 누구를 믿고 살아야 되나? 또 어디서 돈이 나와야 되나? 하루하루가 이거 여기서 진짜 너무 힘들 거야. 그런다고 해서 애들 키워놨어. 애들 키워놨지만 지금까지 애들 엄마 속삭이는 애들밖에 안 보여. 없어요. 없어. 엄마 엄망한 애들밖에 없어. 엄마 애가 나를 이렇게 키우셨나요? 엄마가 나를 이렇게 낳으셨나요? 그런 애들밖에 없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 왜? 엄마가 딱 애 셋 낳고 말았어야 돼. 엄마 애 몇 명이에요? 네 명. 네 명? 셋 낳고 말았어야 된다고. 그거도 세 명이 실패했고. 그러니까 셋 낳고 말았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엄마가 그냥 예를 내가 엄마가 낳는 애를 내가 주라는 말은 아니고 셋 낳고 말았으면 그래도 엄마가 마음의 부담은 조금 덜 됐을 거야. 그렇죠. 그치? 넷째가 엄마의 다리를 진짜 잡았을 거라는 말을 하는 거야. 셋밖에 없는데 하나를 더 낳았어. 넷째 낳고 나서 내 신랑 것도 해야지라는 수준이고 나가는 수준이고 나는 일을 못하는 수준이고 그러다 보니까 나래에 의지할 수밖에 없고 네. 그럴 때부터 돈 주로 맡겼고 네. 뭔 말인지 알겠지? 한 사람마다 넷째 만 보다 보니 네. 우리 셋 애들한테는 내가 본인 아니게. 그렇죠. 엄마가 못 해준 것도 있고. 뭔 말인지 알아? 미안하긴 하지. 아니 말만 미안하다 소리 하지 마. 말 말라고 지금 가슴 사람한테 안 미안해. 불쌍한 건 나 분명 안 다랬잖아. 엄마가 불쌍한 건 아는데 한 사람한테 치우쳐 있는 엄마. 엄마 인생이 너무 힘든 인생을 왜 애들한테 알아달라고 어린 애들한테 하소연을 했는지 난 그게 화가 나서 지금 소리를 지르는 거니까 엄마 뭐 듣고 싶으면 듣고 말고 싶으면 말아. 아니야. 그러니까 흔해도 엄마 싫어서 밖으로 나가라는 수준이고 둘째도 엄마 싫어서 밖으로 나가라는 수준이고 셋째는 엄마 싫어서 도망가는 수준이야. 딱 그냥 조금 말하자면 말하자면 조금 말하자면 조금 몸이 좀 불편하다 그래야 될까 머리가 좀 좀 불편하다 그래야 될까 그렇게 말하겠지 그렇게 말해야 되겠지. 그 아이 끌고 다니면서 엄마 여기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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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하는 것밖에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애들이 지침도 들어오고 엄마도 지침도 들어오고. 고생을 많이 한 건 아는데. 그냥 한 군데 정착해서 애들 키웠으면 애들이 엄마 우리 애 고생했다 그런 걸 알아줬을 텐데 왜 애들 데리고 이렇게 여기저기 방황한 세월을 많이 살았나. 그게 좀 안쓰러워해서 말을 한 거예요. 저 흥분을 한 거예요. 제가. 아시겠어요? 엄마가 잘못한 소리는 아니야. 아저씨가 생활비를 안 줬으니까 엄마 혼자 애들 네 명을 마라톤으로 먹게 살려 하니 마라톤을 의지하려다 보니 본의 아니게 엄마가 그렇게 살았을까 말을 하는 거야. 아저씨도 잘못했지만 엄마가 조금 성격을 죽이고 다가갔더라면 엄마 사주에도 남편이 없는 사주잖아. 그러나까라 소리 종류는 않는 걸 보인다고 떨어져서 삼십 년을 떨어져서 살았나 말하자면 이십오 년을 떨어져서 살았어 신랑이 어디가 있는지도 몰라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야. 없지마는 소리 속은 소리 속은 소리 속은 소리 속은 소리 상에는 내 남편으로 올라갔다 말하는 거야. 그럼 손에 붙여서 다쳐서 끌어버리든지 왜 못 꼽고 있냐고. 어. 그럼 혜택을 더 많이 봤을 거 아니야. 아니 똑같아요. 그래 왜냐면 이제 나를. 광명에 이사 온 지가 이십 년 됐기 때문에 나의 내 성격을 알기 때문에 저 사람은. 거짓말하고 이런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동서 저기 동서하면 오히려 이혼하라고 한다고. 엄마가 내 말이니까 엄마가 잘못 다른 게 아니라 엄마 성격 지부하면 사람을 진리게 만든다고요. 근데 애들 그만큼 네 명 났으면 엄마도 이제 나이가 이제 육십 들을 육십 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 성격은 언제까지 갖고 있을 거냐고 그만하는 거예요. 엄마가 이팔 청춘인 줄 아세요. 엄마 지금 뭐뭐 90대 몸이고 90대 몸은 많이 아프다는 소리고 이 정신은 이빨 청춘인 줄 알아요. 어. 어. 현실에 맞게 사시라는 거 현실에 맞게 좀. 응? 올 수전에 엄마가 엄마 누구 말을 안 들어요. 올 수전에 3월에 돼야지 사흘 이제 갑진제를 말하는 거예요. 사흘이 돼야지 엄마가 안정 안정되게 이사 안 가시고 그냥 머물러 있어요. 여기는 여기서 이래서 싫고 저건 저래서 싫고 싫고 이건 이래서 싫고 이사만 다니다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사만 다니다가. 응. 그니 올 3월에 사흘 따라 지나야지 갑진연 엄마가 조용해져요. 금전 문제도 그 지나야지만 조용해지고요. 이사 안 가는 게 낫다는 게. 가려면 그 전에 가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를 가시려면 그 전에 가시라는 거 가시고 그 후로는 이사가면 엄마가 또 이사를 가게 돼요. 양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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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력으로 예 보면 안타까워요. 엄마를 보면 안타까운데 저분이 조금만 자기 마음을 죽여놨으면 그 어렸을 때 저 고집 황수같은 고집을 꺾었으면 사는데 무난했을 텐데 엄마가 고집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고집이야. 그게 짜증이 난다는 거야 내가 엄마를 보면 내가 가슴에서 눈물이 나 전 여자의 인생이 저렇게 험연하게 살았을까 눈물이 나 분명 눈물은 나는데 그 고집이 다 망쳤어. 그게 그 제 삶이 그 제 부모님들이 또 장애인들이에요. 어쨌든 저렇던 아까 여덟 살에 내가 물 기러먹고 태어들 사주라고 이야기했고 엄마 사주가 여덟 살부터 절간해서 공냥하면서 살아난 사주야. 그 사주기 때문에 엄마가 그 지독한 그 아까 저주심이 있을 거라 이야기를 했잖아 그치 그거하고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 그냥 나를 지킨다는 게 오히려 그게 더 역효과가 났다고. 그러니까 이것만 버리신다면 이것만 버리신다면 앞으로 살아갈 일은 마지막 말년엔 조금 괜찮아지는데 아직까지 그걸 못 버리고 있다는 뜻을 말하는 거야. 성격이 여기서 딱 아니다 싶으면 누가 뭔 말해도 그냥 눈이 돌아가면 필요 없어 필요 없다고 내 말 틀리진 않았을 거야. 그리고 엄마가 곤차 될 게 하나가 더 있어요. 내 남편이 그렇게 개나리 봇짐 싸고 애들 버리고 간 것은 신랑이 백 번 잘못했어요. 그러나 엄마의 고집이 자기 아버지를 못 보게 만든 것도 있다고요. 엄마의 고집이. 애들 아버지? 네. 엄마 고집이요. 조금만 고집을 내려놨어도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처럼 살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고집을 쓸데없는 고집을 내세웠을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는 안 되면 끝까지 될 때까지 이 모가지를 이렇게 뜯잖아요. 그 말을 제가 하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올 삼월달 사월달 이사 수가 있으니 그때 이사하지 않으면 그 뒤로 이사하더라도 또 이사하게 되니까 하려면 그 전화하십시오. 그 임대 아파트를 들어가라고요? 예예. 방이 적은데 그래도요. 들어가는 게 나 나아요? 예.